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아 좋다 잘 잤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시작해볼까? Let's go! 어후 저 순간 미라클 모닝 컨셉 한번 갈게요 좋다 캐럿들 보면 또 승관이 빈속에 커피 먹는다고 걱정하겠네 사실 일찍 일어나서 앞에서 순대국 먹고 왔어요 오늘 같은 날씨는 수영장 들어가도 되겠다 와 차갑인데? 도겸이 형 도겸이 형 도겸이 형 뭐야? 좋아요 무슨 일이야 얘네 아직 취했어? 응? 잠이... 이제 무슨.. 뭐 하는 거야 너네? 미라클 모닝 컨셉이야? 속임이 안 잤어? 근데 왜 이렇게... 또 자지? 정신이 안 돼? 뭐 하는 거야? 이거 뭐야? 형 이제 깬 거야 그러면? 아싸... 멤버도 안 깰 줄 알았는데 일찍 깼는데? 아니 형 국밥집 진짜 순댓국... 아 진짜? 순댓국 진짜 끝장나는 데 있어 야 야 아니 국밥을 포장해서 그럴까? 폐장을 하는 거 어때? 좋지 좋지? 그럴까? 거기 술국도 파... 그러니까 순댓국... 뭔데 그게? 야 국밥을... 형 지금 이게 국밥을 포장해오는 거야? 그렇지 국밥을 포장해가지고 기댓고 싶 같은데? 아 근데 그거 가서 먹는 게 맛있는데 그래서 가서 먹는 것보다는 여기서 먹는 게 맞아 거기가 진짜 맛있어 진짜 아 나 어제 술을 아예 먹었네 아예 안 먹었다고? 진짜... 너무 잘 쳐가지고 진짜 와... 너 없었구나 나도 탁구 레전드였군 조선 동안... 한 번... 한 번 가지고... 나 혼자 계속했을게 들어오세요 예 드세요 들어오세요 여섯 병원 넣으세요 진짜로? 얘 땜에 나 취했잖아 그렇지 나 땜에 취했어 너 땜에 취했어 알아? 나 모자 좀 쓰고 올게 야 나도 모자 좀 주자 순댓국에... 순댓국 두 개 열무 비빔냉면을 시켜서 먹어 아 열무 냉면을 시켜서 먹어 맛있겠다 응 그거 사장님이 직접 하신 육수라고 해서 오 May I be happy 끝나지 않아 끝나지 않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민규야 어? 다 했니? 어 다 갔다 와 어 잘 부르고 있어 어 우와 헤이 책으로 글씨를 아마 보았던 해피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았던 해피 이제야 알 것 같아 매 매 굿노래 가자 이제 아 뭐해 아 뭐해 가자 얼굴에 몸을 치고 이렇게 아 예시 가자 가자 아 엑시님 랩 해야 된다고 가자 엑시님 랩 뭐 했지? 허벅지 좀 짰지 아 아 아 갔다 와서 이따가 해 엄마가 끼우고 작아져서 버렸대 이거 해야 된다고 뭐야 나 안 갈 거야 뭐야 나 먹고 왔다니까 밥 먹고 왔다고? 응 둘이 갔다 오는 거야 야 부도가 웃겨 되게 웃겨 뭔가 드라마 같아 계속 계속 해봐 뭘 어떻게 여기서 밥 먹고 왔다니까 밥 먹고 왔다니까 왜? 응 그거 또 가? 둘이 갔다 와 형 거기 형 순댓국 두 개 열무냉면 꼭 시켜서 먹어야겠지? 그리고 방금 전에 왔다 간 친구가 소개시켜주면 되라고 해 알겠지? 알겠지? 하늘에 떠 있는 드론 카메라 우와 여기 날씨가 좋으니까 또 다르게 보이네 내가 가서 시켜놓을까? 어? 내가 가서 시켜놓을까? 이제 안돼 순댓국 진짜 맛있겠다 응 하다? 너 진짜 초딩 같아 어? 초딩 같아 하자 순댓국만 여기 포장하면 되지 않을까? 응 아 맛있다 그거 알지? 약간 순댓국 먹는 유형 있는 거 어떻게? 나는 고기 다 빼 너 고기 빼? 고기 다 뺀 다음에 고기랑 밥을 한 그릇 먹고 밥만 한 거 더 먹어 진짜 왜 이렇게 먹어? 응 뜨거워서 먹기 불편하네 응 난 그 뜨거운 그렇게 먹는 그게 좋아 국밥은 하아 이러면서 먹어볼게요 와 이 순댓국 진짜 리얼하게 술 먹은 다음날 아침 순댓국이 오랜만에 진짜 최고다 와 나 왜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지? 그렇게 많이 안 먹고 있는데 롯데는 많이 먹고 있잖아 가서 한 판 더 하던가 지금 맨정신이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응 근데 어제 너 진짜 타쿠신이 오긴 했어 어제 뭐가 왔어 진짜로 진짜로 왔어 앉아 얘 한 판도 안 졌어 진짜 끝까지 와 너무 이기고 싶었어 진짜 얘가 뭔데? 얘 막 그렇게 타쿠 잘하는 거 아닌데? 내 말이 어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만 잘못한 사람이야 너 뭔데? 아니 그냥 이래 뭐 어떡하라고 너무 다 익었어 와 와 야 이거는 아 너무 맛있는데? 끝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심심해 같이 갈 걸 그랬나? 오 몽중아 깼어? 아니 아무도 안 일어나가지고 심심했어 그냥 깐 선배님 оп questioned 너 옛날에 은 automatic 노래하는 노래 이 노래지? 그거 아냐, 자꾸 발라드 부르니까 너한테 맞아 다는 걸 시킬려고 하는 거 응 얘들아 이제 좀 일어나 어? 우리 멤버야? 아이 뒤나 디노야, 너 왜 이렇게 자? 야 너 내 방 가서 자. 뭐? 야 디노야, 침대에서 자. 형 방 침대에 있어. 야 뭐 여기서 자. 몰라, 나 침대 못 봤어. 밑에 내려가서 잘래? 밑 침대에서? 여기 좋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버지 술을, 술을. 순댓국이 왔어요. 일어났나? 맛있고. 아무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 순댓국이 왔어요. 순댓국! 왔어! 어제 먹은 술을 해장할 수 있는 욕봤어, 욕봤어. 순댓국이 왔어요. 애들이 일어날 생각을 아니여. 야 이제 깨우자. 내가 노래 하나 부를게. 민규야, 노래 가자. 소리 최대로 해서 창문 다 열고 깨워버려. 비상송과 그런 거. 둘이 노래 하나 하자. 순댓국. 순댓국이 왔어요. 순댓국. 순댓국.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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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댓국을 먹으렴. 야야, 문 다 열어. 순댓국이 왔어요. 여러분, 얼른 일어나서 순댓국을 드셔야지. 대장기 되고. 얼른 얼른 일어나서 TTT 마무리하시면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한번 살아가보자. 배입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배입니다. 배입니다. 개구리다. 참아주세요. 개구리를 사로잡아. 일어나. 아이고, 우리 딸 착하구나. 하고 좋아하실 거야. 여놈의 개구리를 사로잡아. 우리 아빠 몸 보시는 애들이면 보신, 보신. 아이고, 우리 딸 착하구나. 착하구나. 하고 좋아하실 거야. 헤이 헤이. 불러, 그냥 불러. 참아주세요. 안 안 되는 거야. 개우리가 시시가 말랐대요. 열심히 해야 돼. 잘 좋으셨나요? 예. 자, 컨디션 어떠시죠? 좋습니다. 자, 기상. 자, 팔벨한 대기. 쉴표, 쉴, 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셋. 샀습니다. 다 몸에서 꿈을 꾸준 샀습니다. 호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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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구웠다, 호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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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는 거야? 호랑이다. 자, 이제 모두 웨이크 업 일어날 시간. 호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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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pe Acid Mini 진짜 zerobeitseller 찬구말본데 왜 양ождения해? 원래를 찬구말본데 양iern vere인 plot가. 디노야 너 컴온! 질원하니? 그래 ه映이! 우지형! 널 사로잡은 걸 쏘 섹시 시시시시시시시시시 모두 다 이뤄져라 아틀리사이 허무 나 일어나라 아틀리사이 여러분 해피하게 온 하루룻 해! 또 웃으면서 머리와 쓰름 쓰라미 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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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으로 글씨를 넘어 보았던 해피 강아지 끊이지 말았던 해피 이제 알 것 같아 네 네 네 굿놀이 나오네요 예 예 예 나옵니다 아 부시다 부시 해! 내 친구들 어때 예쁘지 멋진 매일 저리 기쁘지 나 요즘 날 먹지 허무 짙지 어디 가도 왜 이렇게 짜신이야 친구 어떻게 어저께 엄마가 내가 아끼르고 작아져서 버렸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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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아래서 먹으면 안 되냐? 너무 더워? 다 탈 거 같은데 어 여우 원 투 원 투 쓰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우 씨 엉덩 뜨거워 어 나 나 안에 갈래 내게 싹싹 내게 싹싹 이 이거를 안으로 들어갈까? 너무 더워 너무 덥지 뜨거워가지고 그치 각자 거 들고 안으로 들어간다?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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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거기서 안 먹어도 돼 그냥 야 야 진짜 그거 온 거 같다 아 그거 엠티 같은 거 온 거긴 맞지? 형 여기 내가 찾은 신댓국 맛집이거든? 아 진짜 어떻게 찾았어? 산책하다가 아 산책을 아침에 근데 아침부터 깨우시려고 저거 노래 감사합니다 덕분에 자리에 놨습니다 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 너는 왜 저기 소파에서 하고 있냐 자리가 없던데 아니 자리 여기 자리 많지 않아? 야 나도 저 빨리 잤어 형 그 소파잖아 얘는 그거 있잖아 이렇게 앉아서 자는 이렇게 그 소파와 소파 사이에 이렇게 자는 거야 민규 형이랑 도겸이 형이 지금 싸운 거야 이거 뭘 싸워? 어디 가서 싸운 거라는 거 아니에요? 싸웠어? 야 싸운 게 아니라 싸웠다고 싸웠어 대화 흐름 보소 민규 형은? 민규 형 어디 싸움? 민규 형 지금 탁구 치러 간 거 같은데 없지? 아 지금 도겸이 민규 형한테 탁구 이기려고 아침부터 진짜 서력전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저렇게 집착이 있어서 노래 잘하나? 그쵸 뭐 그런 성격도 있어 근데 또 일어나서 또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저만큼 받아서 해주는 민규도 신기해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해주는 지민규 형이 제일 신기해 민규는 거의 한 시간 넘게 쳤잖아 응 쟤 농구도 쟤 어? 야 도겸은 이겼어? 아 이겼네 와 박수박아 박수박아 예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제가 김민규 탁구 이겼습니다 근데 내가 왜 안 되지 잘해 아 아 아 야 야 도겸이 이긴 거 아니야 와 이겼다 하하하 어 단대 맛있게 먹으니까 좋구만 근데 버논이는 안 나와? 아 맞다 버논이는 어디 있었어? 어디 없었잖아 뒤놈의 자식 진짜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 민규야 너 그래 나 이렇게 10시에 일어났어 나 도겸이 난 노래방 하고 있어가지고 가사를 맞추면서 탈출하는 건가? 아 미션인 줄 알았어? 어 근데 나 그냥 포기했어 탈출 안 해 형아 나 자유투 던지기 10번 넣기 해가지고 수영장 들어가게 할래? 그럴래? 10번 던져서 몇 개 들어갔는지? 어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 거 하나 먼저 할게 와 하나 한 번 와 수건이 진짜 못한다 일곱 중 둘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여덟 중 셋 아홉 중 셋 다섯 개만 되면 돼 오케이 열 개 중 셋 야 도겸아 누구야? 이런 거 무슨 소리 자꾸 나는 거야? 야 도겸이가 반장 됐어야 했네 야 반장은 뭐 저 농구 나고 있고 여러분 네 개 넣으면 들어가요 다음에 투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예 세 개 나 세 개 넣었다 야 승환이 들어가는 거 보는 거야 나이스 네 개 하나 잠깐만 네 개 하나 이게 부담이 엄청 돼 여기 멀어 다섯 개 없기 다섯 개 셋 다섯 개 셋 너 세 개지? 하나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끝 끝 여섯 개 몇 번 던졌어? 여섯 개 중에 세 개 넣었으니까 하나만 되면 끝나 네 개 중에 네 번 던질 때 하나만 넣으면 돼 근데 이제 못해 이제 못할 걸 끝 입수 한 번 승 한 번만 더 기회 주라 한 번만 안 들어갈 기회를 주면 안 돼? 한 번만 안 들어갈 기회를 주면 안 돼? 멤버들은 어떻게 생각해? 반장으로서 방송 분량을 위해서 게임을 했는데 재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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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반장님 같이 들어가자 야 원우야 너 반장이 임명하면 너 들어가야 돼 쟤가 진짜 못해 야 에스쿱스 너 나랑 뜰래? 나랑 뜰래? 한 번 던져볼게 어디에서 던졌어? 거기 그냥 여기? 아니 손 거기 밟지 말고 아니 여기 아유 여기 여기 진짜 여기 밖에? 나랑 해요 진짜? 아유 줘봐 나 옷이 없어 아 근데 너무 쉬운데? 아 나 들어가면 들어가 들어가면 들어가냐? 들어가야 돼 너는 그치? 뭘 자꾸 들어가면 가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씻었어 머리만 감아 그러면 가볍게 야 샤워도 머리 고기 딱 대고 고기를 박았다가 딱 들어왔지 아니면 유니콘 타고 건너 물 안 묻으면 인정 유니콘 타고 저리까지 건너? 손으로 건너 물 안 묻으면 인정 근데 마이크가 빠야 되지 않아? 아니야 안 빠져 안 빠져 걱정하지 근데 어떤 방해를 줘도 되는 격? 너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천천히 줘요 천천히 줘요 근데 안 빠질 건데 에이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 아이고야 으악! 으악! 저거! 뭐한다? 못 한 거야 저걸 탔어야 되는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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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중간아! 중간아! 아 난 물총 쏘려고 그랬는데 근데 너무 조용히 혼자 잡았..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혼자 잡았어서 더 웃겼어 놀자 다 들어와 진짜 혼잣말로 어떻게 하면 잘 건널 수 있을까? 빠지겠다 다 들어왔어 김민규 재도전! 기회 주기로 했잖아 말하고 싶어요 김민규 재도전 근데 야 도겸아 누구랑 내기한 건데? 무슨 내기를 한 거야? 나랑 흡사랑 튜바한테 두 번 졌어 노래 두 번 졌어 도겸아 출발 드림팀처럼 여기다가 길을 만들어줄게 그러면 거길 뛰어가? 어 그렇지 열심히 해주는 거 봐 필사적으로 해 귀여워 귀엽지 너무 꼼꼼히 하는 거 아니야? 도겸아 이렇게 저거 미끄럼틀 타고 이렇게 내려서 여기만 건너면 돼 아니면 너도 승관이처럼 그걸 해 도겸아 점프해가지고 뭐 탄 다음에 저기로 반대까지 그냥 살아나오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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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건 우리가 골라줄게 도겸아 난 도겸이 배구공으로 했으면 좋겠어 배구공 그걸로 건너면 얘가 제일 나빠 얘가 제일 나빠 얘가 제일 나빠 귀여워 귀여워 그 어릴 때 그 오락실 가면 이거 베이비 게임 알아? 아 옛날에 그 베이비 게임? 형 너 물고기 같지 않아? 어 괜찮은데? 야 도겸 너 허벅지가 너무 섹시해 괜찮아? 어 좋아 좋아 저럴 거면 기원호기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형 물 물 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너는 물초를 쏘고 싶은 거 아니야? 형은 그냥 사람한테 물초를 쏘고 그래 그래 쏴라 쏴라 그래 들어온 김에 쏴라 아 시원하네 그치? 어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자 야 그림 좋다 그림 좋다 야 그림 좋다 아 이거 재밌다 어 야 도겸이 잘해 오 잘한다 도겸아 너 어제 초스피드로 자지 않았냐? 아 몰라 너무 졸렸어 오 수영할 때 섹시한 남자 오 마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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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프기 형 펠프기 형 펠프기 형 어 마이클 펠프기 형 도겸아 잘한다 아 근데 막상 들어올릴 거 재밌네 또 막 그거 뭐였지? 티티티 그거 로고 뭐였지? 그렇다카 티티티 어 그거 좀 어떻게 또 사업률 만들어서 하고 끝내자 그러면 좋다 네 민규야 다 같이 이걸로 모여줘 어 얘들아 다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애들이 다 모일 거야 그걸 들으면서 모인다고? 민규야 가자 반장 니가 해 니가 반장원이다 반장원이다 와 해야 돼 아니야 지킴 해야지 반장이 쉬었으니까 조식한다 아까 가가지고 야 다 불러 어 그렇게 하면 지키티로 할매 할매 다 모여서 하면서 끝내는 거야 빨리 해 좋아야 너가 해야지 끝나 이거 말 안 들으면 뭐 있지 않았어? 어 말 안 들으면 뭐 있었어 어 말 안 들으면 뭐 있었어 말 안 들으면 5억 원 지출이 없네 어 촬영하러 와서 5억 원이나 그니까 야 야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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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겸아 삼두 좋다 하박지 하박지 서복지 서복지 야 팔이 좋은데? 누가? 팔 미쳤다 좋다 좋다 나 마이크 찼어 마이크 찼어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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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쎄 들어가도 괜찮은? 아냐 안 돼요 안 돼요 자 어쨌거나 야 너무 좋았다 우리 이번 TTT 야 숙취 이리 와봐 미스터 숙취 승던이 씻으러 간 거 같은데 형 어쨌거나 우리가 역대급 TTT들 다 보면은 엔딩은 항상 완전 채로 끝낸 적이 없었어 맞아 진짜? 나 먼저 갈게 나도 갈게 슈아 빨리 하고서 같이 끝내야 말 안 들어요 반장 다 같이 해줄 거야? 그래 그래 다 같이 해줄게 내가 조슈아 메인 가자 저쪽 보고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너 뒤에 나도 슈아야 하는 대로 따라해줘 딱 선청하고 다 따라해줘야 돼 내가 하는 거 다 따라해줘야 돼 저 분량 없으니까 이거라도 제대로 해 승관이 씻고 나오기 전에 빨리 다 같이 해줘야 돼 형 형 형 형 잠깐 승관이 없지? 딱 좋다 그룹 카카티티 그룹 카카티티 그룹 카카티티 오케이 갑니다 근데 이거 라인 안 나와 이 형의 그 소울이 있어 센티는 너무 행복했고 다음에 더 재밌게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하나 둘 셋 그룹 카카티티 그룹 카카티티 그룹 카카티티티 그룹 카카티티 그룹 카카티티 그룹 카카티티 그룹 카카티티 어머니 어머니 왜 이렇게 나오지? 뭐 나오지? 근데 근데 잘한다 그룹 카카티티 그룹 카카티티 그룹 카카티티 그룹 카카티티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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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 고생했어 감독님들 프리학 에브리먼 프리학 에브리먼 굿나잇 에브리먼 에브리먼 야 마지막 너네 불어 두개만 대단하다 엄마맨 가요 PDT 어디가 좀 봐요 PDT 어디가 들어오래 렛뎅한 사랑 이젠 보내줄게 위험해 주게 모두 잊을 때로 렛뎅한 사랑 렛뎅한 사랑 렛뎅한 사랑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잘 지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릴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네 어제 밤에 너 침대 높았던 거 알지? 높았어? 침대가 아니라 쿠션이야 이렇게 어 하나만 줘 도겸아 팔 올리는데 도겸아 하나만 달라니까 도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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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 아 웃겨 진짜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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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5 4 3 6 9